아 감사합니다. 학생과를 불러드렸고요. 진짜 교통대학교 학생 여러분 진짜 호응이 장난이 아니네요.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 연기를 이어서 저희가 세 번째로 준비한 저희 엘리언니가 작사가 곡한 매일 밤이란 노래를 배워드리겠습니다. 이 노래는 조금 잔잔한 노래지만 그래도 뜨거운 호응 부탁드릴게요. positive 아 여러분 저희 그러면 문제가 있나요. 아 이게 마이크 죄송합니다. 마이크 문자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뭐할까요. 4회전 마이크로 바꿀께요 그럼 말이 나왔으니까 한이하고도 한번 보여줘! 고향권! 낮은 하나도 주도적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40회 철 맞출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알려지도 않으니까 매일만 보여 드릴게요 마이크 7번 7번 마이크 네 여러분 잠시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축제 재밌으셨나요?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저도 여기서 공연을 아주 뜨겁게 마치고 나서 맛있는 걸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배가 좀 불편하다고 아 저는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짜장면 먹었습니다 짜장면 먹었습니다 진짜 짜장면 먹었대요 네 매일만 줄여드릴게요 2번 마이크 3번 마이크 4번 마이크